고척에 선수들이 한 보름 정도 훈련을 하는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여기 있는 선수들이 이 부장에서 앞으로 일본에 올라가면 여기서 해야 되니까 적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열심히 알겠습니까? 반갑습니다. 처음이라는 게 항상 설레고 긴장감이 좀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리려고 합류한 거니까 많이 찾아주십시오. 언제든지 뭐든 긴장감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잘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투상 없이 투상 없이 시즌 들어가죠. 알겠습니다. 예. 투상. 투상 투상. 투수로 가는 거예요. 열 개씩 하나. 투상 가서. 하면서 안 보고 나가세요. 출발. 오케이, 사이드로 나와서 가시면 됩니다. 발차기하면서 안 입어! 위로! 형이 위로 가야지, 위로! 셋째 곰까지 가세요, 셋째 곰까지! 하나, 둘, 하나! 가운데 손까지 가세요. 형이 형, 손은 안 되는 거 같아. 신발이 반 쓰러워서 다 재밌로 쓰는 거 같습니다. 경험이 형! 손! 손 그쪽 맞아요. 앞으로! 그렇지! 몸치야, 몸치! 안 되는 거야? 바로 잡아! 그렇지! 선생님! 여러분 감사합니다! Reading. 헷! هذه은 warnings에 한 상황에ips어요. 에이! 에이! 에이에이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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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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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